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환경부가 4대 강보를 정부 존치시키기로 했고요. 망가진 세종보는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4대 강보에 해체, 앞장섰던 자들, 좌지우지했던 자들이 좌파 단체였다고 하고요. 환경부는 좌파 단체에게 좌지우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들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4대 강보 전부 존치 망가진 세종보 복구.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금강영상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뒤집힙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보를 존치하는 한편 첫 조치로 현재 기능을 잃어버린 금강의 세종보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7월 20일 금강영상강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상강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직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이뤄진 점, 반 4대강 인사들로 4대강 조사, 평가단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꾸려진 점 등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짐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보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 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서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정비가 포함된 치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념 논쟁, 과학이 아니라 왜 이념 논쟁을 했을까요? 알고 봤더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하는데 좌지우지했던 자들이 좌파 단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평가단에서 이 사람을 빼라! 이런 N자 표시를 해가면서까지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 영상강의 5개 보 해체, 상시개방에 대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보혜 처분 방안을 결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평가단에 참여시킬 민간 전문가 후보 명단을 4대강 반대 단체에 미리 줬고 4대강 반대 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은 전문가들을 지목해서 조사평가단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5개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는 4대강 보를 해체 개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평가단은 두 달 만에 서둘러 보호 해체 개방에 결론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대강 보호 처리 방안 확정, 국정과제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사평가단은 5개 보 가운데 일부는 해체하고 나머지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신뢰성이 낮은 평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5개 보 해체 개방이 과연 이로운지 여부를 추가 자료를 통해 재평가해봤더니 보를 해체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상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5개 보 해체 개방 결정에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를 존치하고 망가진 보는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은경의는 조사평가당 공무원에게 전문의 구성은 재자연위의 추천을 받아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시민단체. 이에 공무원은 재자연위 간부에게 전문의에 참여시킬 만한 민간 후보 169명의 명단을 메일로 보냈고요. 이 시민단체 간부는 자기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을 찬성 또는 방조했다고 생각되는 41사람의 이름 옆에 안된다는 의미, 노의 의미로 N을 적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1명은 전문의 구성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외됐습니다. 2018년 9월 14일 김은경에게 보고된 후보 명단에는 재자연위가 반대하는 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옆에도 후보 중에서도 N표시가 3명에도 달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작성된 후보 명단에서 이 3명마저 빠지고 재자연위가 반대하지 않은 다른 3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2018년 11월 전문의원으로 최종 선정된 43명 중 절반 이상인 25명이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이고 재자연위가 반대한 41명 중에 아무도 선정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4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었고 각 분과는 자기들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는데요. 기획위에는 이 4개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1명씩 고른 전문의원 4명 등 총 8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이 전체 전문의원의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지만 4개 분과위원장은 모두 재자연위 관련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른 기획위원도 모두 재자연위 관련 인사들이었습니다. 결국 민간위원 8명이 전원 다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기획위는 2018년 12월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먼저 정해진 것은 두 달 뒤인 2019년 2월까지 보호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 일부 기획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달인 2017년 5월부터 4대강의 보호처리 방안을 2018년 말까지 확정한다고 반복해서 발표한 상황이었고 청와대가 환경부의 이 시간표를 지키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안을 2019년 2월로 밀어놓은 상태고 기획위에 정부측 위원으로 참석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결론을 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 기획위는 5개 보호의 처리 방안을 날림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조절 능력도 개선된다고 전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이득이 보호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크면 보를 해체하기로 했는데 보호해체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도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보호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를 개방해보는 테스트 기간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측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개방했더니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는 결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평가단 내에서는 시간을 두고 수질 측정 자료를 더 모아야 된다. 기존 측정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2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보호 설치 전에 측정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보호 해체 후의 수질을 예측하는 데 썼습니다. 그 결과 금강세종보와 영산강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공주보는 부분해체하고 금강백제보와 영산강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통보됐고 2021년 1월 기획위의 결론대로 5개 보호 해체 개방을 물관리위원회가 확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기획위가 금강세종보, 공주보, 영산강죽산보 등 3개 보호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한 자료는 2017년까지의 수질 자료였습니다. 감사원이 그 뒤 2020년까지의 3년간의 추가로 측정한 자료를 적용해 보호 해체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평가해봤더니 결론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공주보와 죽산보는 해체하지 말아야 하고 세종보는 해체가 이루어온지 여부 자체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위가 틀렸고 감사원의 평가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간과 방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2019년에 성급하게 보호 해체를 결정해서는 안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결국 보호에 대해서 전부 존치 그리고 무너진, 부서진 보호의 경우는 수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결국 문재인의 결정이 다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임종석이 자기를 소환해라. 자기 빼고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황인데 나를 지금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대강, 시민단체들에게, 좌파단체들에게 정부가 휘둘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종 결정자, 감옥에 가야 될 자가 누구인지 문재인 정권의 최고 책임자 누구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